오 맞는 얘기 진짜 뭐가요? 하기 싫어 아! 아아악! 맞아! 저도요! 진심 너도 나도 야나도 아 힘들다 아 힘들어 아마도 아마도 너무 하고 싶은 금지여 금지여 거의 아니 뭐 금지여 아니에요 그냥 속에 있는 말 다 하시고 모두가 하기 싫으니까 저는 작업할 때 욕도 하는데 오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날도 좋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다들 문 열고 들어올 때도 강서님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불 안 잡고 막 삽혀져요 근데 날씨 좋은 날 해야지 날은 작업도 더 잘 된다고요 그건 그래요 진짜 흐린날은 작업도 안 되지 않아요? 비오면 좀 그날은 삭신이 쓰셔서 뭐 있어야 돼 아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